자 시작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열거된거 몇개라 그랬죠? 14개, 줄이면 3개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거 5개 각종 권리 8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네요 자 66페이지 자 부동산 첫번째 줄 부동산이란 세법에서는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자 토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거죠 지적법 24개 지목 공부상 그래서 박스에 24개 지목이 나와있네 밑에 그죠? 자 중요한거는 1번의 1번입니다 토지는 공감법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리고 등기를 안하더라도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는 공부상 토지도 과세하지만 근본적인 결론은 뭐다?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공부상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안돼요 사실상 토지면 등기여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나머지는 지금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건축물 이 세법에서 건축물은 세가지를 합쳐서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스에 1번 2번 쭉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건축물은 위에거는 법조문이고 세가지를 합친다 1번 1번이 뭐다?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뭘까요? 딱 표시되어 있죠?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지붕은 필수예요 그래서 사무소, 공영장, 점포, 창고 이런 게 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다 과세 대상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도 열거된 거는 과세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2번을 뭐라 그런다? 건물과 떨어진 거야 독립된 시설물 줄여서 구체적으로 길게 어떻게 말씀한다?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1번부터 7번까지 나와있죠? 항상 이렇게 많이 나오면 1번 유주로 공부한다 자, 뭐를 취득했다? 레저 시설 레저 즐기는 거잖아 세 가지가 있다 수영장 그래서 이 독립된 시설물은 지붕이 없는 거야 없더라도 열거된 거는 과세한다 수영장 지붕이 없는 것도 있죠? 수영장 그 다음 스케이트장 지붕이 없잖아 그 다음 골프 연습장 지붕이 없더라도 열거된 거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그 뜻이에요 단, 골프 연습장은 소규모는 안 돼 과로 몇 타석 이상? 20 타석 이상 2번, 3번, 4번, 5번은 다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1번 유주로 공부한다 레저 시설 지붕이 없지만 열거된 과세자상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하다? 건물에 딸린 시설물 이거는 건물에 붙어 있는 거야 건물에 붙어 있다 그럼 역시 여러 가지가 있잖아 대표조자 1번 승강기를 취득했다 엘리베이터, 에스칼레이터 건물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건물과 함께 취득세를 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죠? 그죠? 쭉 집으로 가잖아 뭐를 생각하면서 간다? 아, 엘리베이터는 건물과 함께 취득세를 납부했구나 그래서 건물에 딸린 것도 열거된 것은 과세세상이다 승강기 등등등 자, 넘어가요 넘어가면 5번 정도 부착된 금고 금융기관에 가면 부착된 벽에 붙어 있죠? 그거를 보시면서 뭐를 기억해야 돼요? 아, 옛날에 건물과 함께 취득세를 내고 매년 재산세도 납부를 하는구나 그래서 건물에 딸린 것도 열거된 것은 과세한다 그래서 과세, 얘도 과세, 딸린 것도 열거된 것은 과세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건축물 세 가지를 합친다 자, 이렇게 되고 차량 차량의 정의는 뭐하다? 원동기에 의해서 승객이라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차량이라 그런다 그래서 차량은 자동차 만을 말한다, 틀려요 원동기가 달리면 다 차량이 들어간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차량도 되고 피겨린 차 끌려가는 것 궤도, 기차 등등등 수없이 많겠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3번은 기계장비 기계장치가 아니, 비 주로 중장비, 건설공사용, 화물화용용, 광업용 기계 이런 게 기계장비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 현장에 가면 뭐가 보여요? 건설 현장에 가면 뭐가 보인다? 그 타워크레인, 지게차 다 이런 거 그 다음 공항에 가면, 부두에 가면 화물을 싣고 내리는 화물화용용 그 다음 광산에 가면 구를 뚫는 광산용 기계, 기계장비 주로 중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박 선박은 명칭 이하를 불문한 모든 배 기선, 엔진으로 가는 거 범선, 바람으로 가는 거 그 다음 부선은 조그만 배들 큰 배가 있잖아요 큰 배가 있으면 조그만 배가 있어요 이걸 부선이라고 해요 육지로 왔다 갔다 그러잖아 전마선이라고도 얘기해 큰 배, 따라다니는 조그만 배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세법에서는 선박이라고 얘기한다 항공기 항공기는 포인트가 사람이 탑승 조정 유인이다, 무인이다 유인 항공기 그 다음 비행기도 있고 비행선도 등등등 있답니다 사람이 탑승 조정 그 다음 임목 임목은 뭐예요? 임목법에 의해서 대표가 뭐다? 등기된 나무 그래서 임목법에 의해서 나무도 토지와 분리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된 나무도 취득세 과세재생이다 임목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생목을 얘기해요 지상의 땅과 붙어 있어야 돼 과수목, 중목, 임목을 말한다 그래서 땅과 떨어진 가식한 나무나 묘목이나 원목이나 이런 것들은 과세재생이 아니다 지상의 붙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7번은 광업권이 뭐다?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업권이 뭐다? 어장을 경량할 수 있는 권리 자, 제목만 알면 돼요 법에 의해서 자, 넘어가죠 9번 양식업권 양식장을 경량할 수 있는 권리 권리예요 그 다음 회원권의 종류는 열거된 거 5개 특징이 뭐다? 회원제 그래서 첫 번째는 골프 회원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회원제예요 그 다음 콘도미니엄 회원권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회원제를 얘기해요 그 다음 종합 반드시 체육시설은 종합이 붙어야 돼요 두 개 이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종합 그 다음 13번은 승마 회원권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회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원제 그 다음 요트 회원권 역시 회원제 스키장 회원권이 있다? 없다? 없다 임차권 없다 열거된 거 14개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이해가 돼야 뒤에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회제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안 풀더라도 문제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오랜만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개체 과세 대상을 얘기해야죠 아닌 것 열거된 거 아닌 것 딱 읽는 순간 뭐다? 임차권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팔아먹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임차권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하고 팔아먹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결정됐네 자 그 다음 납세무자를 배우기에 앞서 뭐를 배워야 된다? 취득의 범위 취득의 범위 그래서 취득의 구분 또는 취득의 유형 그럼 취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어찌고저찌고 쭉 나와 있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박스에 베를 딱 붙여요 박스 자 취득 이게 취득의 구분 또는 취득의 범위예요 자 취득은 크게 사실상 취득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무슨 취득으로 나눈다? 간주취득 취득으로 본다 또는 무슨 취득이라고도 얘기한다? 의제취득 그럼 사실상 취득이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거죠? 등기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적법 여부 안 따진다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므로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어떻게 내라?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하라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신축했다 2% 등기를 안 하더라도 0.8을 합쳐서 2.8로 낸다 그 뜻이에요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 부분도 취득세를 합쳐서 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실상 취득은 다시 구분하죠 승계취득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원시취득이 있다 승계취득은 뭐다? 제3자로부터 이전받아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영수증 챙기고 등기서류에 첨무하는 거죠? 취득세 납부까지 배우는 게 세법이다 자 그 다음 원시취득은 뭐다? 최초의 취득이잖아 없던 거를 최초의 취득하면 무슨 등기를 신청하나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한다 이때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자 그 다음 승계취득은 다시 뭐와 뭘로 나눈다?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승계 취득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승계 취득으로 구분하네요 그럼 유상승계 취득은 대표적인 게 뭐다? 사고파는 매매 매매는 왜 유상이다? 금전이란 대가를 주고 취득하니까 유상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교환이에요 교환은 왜 유상이다?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으므로 그래도 교환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으므로 쌍방 양측이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세 이전받는 거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서로 주고받으므로 유상이다 그 다음 현물출자가 있죠? 현물출자가 뭐예요? 양도서에서 배웠잖아요 또 배우잖아요 그래서 현물출자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뭐를 받은 거야? 주식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주식이란 대가를 주고받으므로 유상이다 자 한번 해볼까요? 개인이 법인 토지건물을 출자합니다 현금 대신에 그래서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아? 주식이란 대가를 받아 예를 들어서 10억 받았어 그럼 법인은 토지건물을 법인 명의로 등기쳐야죠? 그래서 법인 입장은 주식을 주고 토지건물을 취득하는 거야 그래서 법인 입장은 무슨 세금을 낸다? 취득세 개인은 무슨 세금을 내? 양도세 그럼 개인은 토지건물을 얼마에 팔았다는 거야? 10억 받고 팔았잖아 그럼 개인은 양도가액이 10억이야 그럼 과거의 취득가액이 6억이라면 얼마 남았어? 4억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요 그러나 법인은 10억을 법인 명의로 등기쳐야지 법인은 취득세를 내야 돼 유상에 관한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현물출자는 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개인하면 틀려요 법인이 개인은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상은 금전을 주고 매매 그 다음 물건을 주고 교환 주식을 주고 현물출자 자 그 다음 무상 자 무상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상속증이 상속받으면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상속세 원칙이 등기쳐야지 등기칠 때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그 다음 증여받으면 원칙이 증여세 내야지 등기칠 때는 무슨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기부도 대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속증여받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돼요 상속이나 증여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속증여 공짜니까 그러나 등기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토지건물 원시가 뭐다? 공유수면 매립간척 최초전환 그럼 토지를 돈 주고 사면 유상 토지를 상속증에서 취득하면 무상 토지를 어떻게 한다? 공유수면 매립간척에서 취득하면 원시취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건축물 그 다음 건축물은 신재축 신축 처음으로 짓는 거 재축 천재지변 다시 짓는 거 그러니까 최초로 짓는 겁니다 원시에 들어가고 그 다음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지 선박을 처음으로 만드는 거를 뭐라 그래요 건조 그리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처음으로 만드는 거를 뭐라 그래요 제조 또는 조립해서 완성차가 되겠죠 이거 최초의 취득입니다 그리고 민법상 시효 취득이 나왔다 민법상 시효 취득은 뭐다? 등기 안 한 부동산을 몇 년 이상 20년 이상 남의 토지를 점유하는 겁니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등기 안 한 남의 토지를 그럼 등기 안 한 거를 20년이 지나면 등기청구권이 발생하죠 그럼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안 된 부동산을 처음으로 등기를 하니까 원시취득에 들어간다 세법은 그 다음 광업권, 어업권 또 하나 옆에 적어요 또 하나 따라가는 게 뭐가 있다 양식업권도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양식업권 양식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서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추론 그래서 추론은 최초로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은 최초의 취득이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다 사실상 취득이다 등기를 안 하더라도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 납부한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변경을 시킵니다 변경 등의 행위를 통해서 뭐가 증가되는 거다 재산의 가치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는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무슨 취득 간주취득 또는 의제취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간주취득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 네 가지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다 지목변경 전을 대로 지목변경합니다 그럼 토지를 산 게 아니잖아 지목변경한 거야 전이었을 때는 1억 대가 되니까 5억이야 얼마 뛰었어? 4억 그래서 4억은 취득으로 본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건축물을 개수했지 개수가 뭐다 건축법상 대수성과 시설물 1종 이상을 설치한 거야 그럼 건물을 취득한 게 아니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개수 대수성과 시설물 1종 이상을 설치하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지 가액 증가 역시 뭘로 보겠다 취득으로 보겠다 그리고 차량 기계장비 선박은 종류변경이라 그래 그 더 대표적인 게 차량 취득한 게 아니잖아 종류 변경을 해서 변경을 해서 가액이 증가됐다면 취득으로 보겠다 그래서 세 가지의 공통사항은 뭐다 취득한 게 아니야 변경 등을 통해서 개수 등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됐다면 취득으로 본다 취득세 내란 뜻이에요 그리고 과점주주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했잖아요 그럼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죠 그럼 과점주주가 된다는 얘기는 뭐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몇 프로 초과 취득하는 거야 50% 초과야 초과 과반수가 넘어감으로 이 회사를 지배한다 그래서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과점주주의 정의다 비 비가 꼭 붙어야 돼요 비상장 주식을 50% 초과 그럼 이 회사를 지배함으로 과점주주가 된다 그럼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취득세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간주취득은 그럼 취득세를 몇 프로를 과세할 거냐 2%만 소유권이 아님으로 등기는 과세를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간주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위에는 위에는 2%도 납부하고 등기도 합쳐서 세금을 내는 거고 이렇게 취득한 거를 변경 등을 통해서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취득은 아니잖아 취득으로 본다 중요한 거는 세부담률은 몇 프로다 2%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율 이렇게 해서 취득의 구분 그럼 결론 취득의 종류는 몇 개예요 취득의 종류는 요상 무상 원시 간주취득 간주취득 이렇게 네 개 취득세 문제를 풀 때는 넷 중에 어떤 네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세부담률이 달라요 그래서 취득세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일체의 취득은 몇 개다? 하나 둘 셋 네 개다 그래서 위에는 몇 프로를 부담한다? 합쳐서 부담하고 밑에는 취득이 아니잖아 아님으로 취득으로 보니까 2%만 등기는 과세를 안 한다 왜? 구입한 게 아니니까 소유권이 아님으로 등기는 과세를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의 구분까지 해봤네요 요정도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납세의무자로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